하이처럼 울컥 눈물마저 쏟을 것 같아 때를 쓰며 따지려 할 것 같아 자 그럼 무대에서 함께 보시죠 컷!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 좀 줘 나 좀 케어해줘 물었어요? 물었어 물었어 시구 잡아와 시구 좀 잡아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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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 읽어드릴게요. 언제나 나를 위한 긍정의 당신들 예스팬 여러분 그리고 트리플 S 팬 여러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콘서트도 어느덧 끝을 향해 가고 있겠네요.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지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벅차오는 마음은 또 어떻게 추스려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대신하는 저를 이해해주세요. 짧지 않은 시간 더그레스501의 메인보컬 허영생부터 시작해서 솔로가수 허영생 그리고 배우 허영생까지 항상 변함없이 응원하고 아껴주고 사랑해주신 여러분들의 사랑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든 힘이 들 때마다 꺼내볼 수 있게 이 가슴속에 꼭 담아서 가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여러분과 저의 영생에는 정말 많은 추억을 만든 것 같아요. 물론 100% 다 기억한다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대신 한 가지 약속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했던 추억 그 행복한 기억으로 열심히 주어진 일 마치고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도 꼭 기다려주실 거죠. 다시 찾아와주셔야 합니다. 각자의 기억이 아닌 우리 함께한 추억으로 오늘 잊지 않게 약속해요.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고 또 고맙고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